나이가 들수록 노년에 꼭 필요한 10명의 친구. 1, 배우자. 아내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 중년 시절에는 친구, 노년기에는 간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면 아내 혹은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옛 친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친구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내가 먼저 친구들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3, 나이 어린 친구. 노년이 될수록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기 쉽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를 사귀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마음이 젊은 친구. 노년이 되면 마음이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려야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경제적 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노년에는 취미활동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와 어울려야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여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 유머감각이 풍부한 친구. 노년의 삶은 무미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유머감각이 뛰어난 친구를 사귀어야 쾌활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노년이 되면 고독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어울려야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9,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우리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식생활 등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와 어울려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 봉사하는 친구.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반은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친구와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노년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요? 그래서 이게 어?